1. 2. 3. 3. 4. 4. 5. 5. 5. 5. 5. 5. 5. 5. 5. 6. 6. 5. 11길 이번엔 어디가지? 밀베? 밀베 가서 싸울까? 오나요? 휴! 두명! 오른쪽으로 둘 가는거 같은데? 근데 둘이 끝인거 아냐? 싸웠다. 끝이다. 가면서 파밍하자. 그만큼 어흫 진짜로 어떻게 하кая. 하면 안 Mason를 깨끗하자. 한 명이 더 있는건가? 내가 손을 잘못 듣는건가? 한 명이 더 있었구나! 둘이 싸워면 끝난줄? O番aga Forsyouth 궁금하지? 그냥 깐 것 같기도 하고 예? 아 진짜 그러지마 아 왜 아 이게 뭐야 피 아무것도 안 먹어 뭐야 디도 쓰여? 아 이게 뭐야 진짜 피 뽑았나? 야 너 나 피 뽑았어요 살해했었으면 좋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? 아 그 전에 튕기던가 아 근데 엄마가 왜 나한테 까 저 친구 뭐야 아 나 비상홈출 탈 생각하지 야무치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보고 튀었니? 놀라서 나 놀라서 튀었니? 어떻게 된 거야 튀었나봐 아 놀라서 튀었네 아니 상황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이걸 살아 연막다 펴주자마자 내가 총 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뒤로 쭉 뺐을 것 같은데 살고 싶어하는 애들이 애초에 내 밀비를 왜 오냐고 모르겠네 여러분 레저 총 안 맞음 이거 머리가 안 맞음 어디 가지 이거는 내 무조건 하늘정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늘정원 옥상에 착지해서 까꿍하고 싶은데 제가 차에 어그럭 걸려서 날 모르게 차 타고 있는데 헬로 에이미 아파 오지마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차가 차가 없었는데 세대가 됐다니까 여러분 내 사람이 다 어디 갔어 다 죽었나요? 한 명은 남아있을 텐데 저기 집 한 명 들어가 있다 집 창문에 한 명 보인다 아우 까비 아 얘가 애쌓였으면 아 진짜 아쉬워 와우 이제 안싸움 가야 돼 친구야 이제 진짜 가야 돼 지금이니 수풀해 지렁이 뭐야 어쩐지 아까 세 명 봐갔는데 한명이 없다고 생각했어 레전드 지렁이를 찾아버렸잖아 어 이 자리가 너무너무 자리 좋은데 뭐야 여기 안 좋을지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자리를 좋아했뻔 여기 자리 좋은데 아 왜 다 애들 다 애살이야 아 엄마 한 개밖에 없네 아 안돼 안돼 야 너 나와야 되잖아 바퀴 너무해 아 쟤 나만 보고 온다 아까 그 자리로 간다 꽃이다 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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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찜인가? 먹을 수 없겠는걸? 아 깜짝이야 잘 쏜다 왼쪽에 있는 애가 날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아직 보고 있어 아 얘 아니었으면 아까 시체도 긁을 긁을만한데 몰라 나한테 꽂혔어 쟤 지금 아 타는거 노리는거야 뭐야 아 필름 너무 많이 깔꼈어 안가냐고 안가냐고 아 왜 저래 진짜 아 차는 왜 이래 아직 있나? 찰인 옆대로 있나? 아 보고 먹을까? 먹고 귀신 되는거 아냐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탄이 없네 아 샷바리 아 레전드 샷발로 숨질 뻔 아 내 위치에 걸렸어 나무 뒤에 엎어져 있는거 아니겠지 아 이게 안죽어 한 놈이 이쪽을 돌고 있을거같은데 오지마 포기라도 좀 까줘야 오른쪽을 잡고 나면 좀 편해질거같은데 이따에 포기좀 죽어주면 안되냐 마지막 엉망이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먹었어 다행이다 핍이 더 많아서 이겼대 나 핍 왜이렇게 많아 나 핍 많아서 이겼다 그치 나이스 나 핀캔반에 일골치킨 먹었네 와 근데 지렁은 치코리타 진짜 안 보이긴 했다 그치 왜냐면 얘가 자꾸 나를 보고 있어가지고 저 2층 집에 있는 애가 한 번은 볼폭도 했는데 여기서 얘가 갑자기 다시하를 잡고 얘는 여기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치코리타를 선택했고 그리고 얘는 뒤로 가 오 얘도 죽었네 아 둘 다 죽었구나 얘는 또 원래 그냥 집에 있던 애고 헐 난 얘가 빠진 줄 알았더니 얘는 언제부터 이러고 있던거야 아 이거 안 보여 얘한테서 친구지 안 보였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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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애 잡을만 했는데 와 딱 안 보이네 와 근데 하루종일 여기 있었나봐 진짜 마지막 삥싸움 보러 갑시다 삥싸움 어 얘가 아까 집에 있던 애 아닌가 우와 얘가 2등이네 아이고 아 이거 집 삥 삥 삥 삥 삥이 받아 죽였다 아